두라프 두모양이군, 준비됐으면 나와 함께 사절을 만나러 가자고 사절? 오해규 사절? 하하, 아직 모르나 보군 아델린이라는 분이 너희를 다온 와이너리에 초대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어 아델린이라면 다온 와이너리의 한여장 아니야? 아델린이란 분이 너희들의 친구였구먼 영광입니다 넌 이 황년님이 하는 말 다 알아듣겠어? 난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그래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하하, 아델린 씨가 우릴 위해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으려나? 다온 와이너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험가님들 전 당신들을 초대한 한여장, 아델린입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대가 바로 아델린? 좋아, 본 황녀와 함께 앱토눈티를 즐길 수 있는 영광을 하사하지 아델린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주인, 단제의 황녀 피슬관, 저 좋아,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너흰 둘 다 이름이 너무 길다고 어머, 엄청 대단하신 모험가이신가 보네요 순백의 꼬마 사도여, 감히 이 황녀의 외교 담화를 끊어버리다니 사실, 다온 와이너리에 하트만이라고 하는 일꾼이 샘물마을의 운석 사건에 휘말렸었어요 여러분이 근처에 있던 운석을 치워주신 덕분에 하트만이 깨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께 차를 대접하는 건 도리상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사실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헤이, 아냐 아델린 씨 우린 그냥 모험가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본 황녀의 은택을 맘껏 받는 걸 허락하지 기뻐하라 나의 찬란한 빛이 샘물마을에서 영원히 반짝일지어다 우즈, 번역하지 말아봐 한번 맞춰볼게 음, 그러니까 천만해라는 뜻이지? 페이모님은 과연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군요 벌써 아가씨의 스타일을 파악하시다니 다온 와이너리의 사업은 몬드와 리월 두 곳에 걸쳐 있어요 일부 일꾼들은 물건을 배달하는데 꼬박 며칠은 걸리죠 근데 어제 돌아왔어야 할 두 분이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닿아요 이번 사건에 휘말린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최근 와이너리의 일손이 부족해서 저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랬구나 걱정 마 사람 찾는 건 우리 전문이거든 정말 감사해요 리월에서 돌아오려면 반드시 성문을 통과해야 하니 그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물건을 신는 마차는 총 두 대이고 일꾼들의 이름은 프리츠와 베니예요 저기, 우린 몬드에서 온 술을 실은 마차 두 대를 찾고 있는데 혹시 본 적 있어? 음... 못 본 것 같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자 안녕! 혹시 몬드 상인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걸 본 적 있어? 술을 파는 상인들 말이야 난 눈이 좀 안 좋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아휴, 알았어 안녕! 우리 몬드에서 온 마차 두 대를 찾고 있어 혹시 본 적 있어? 몬드에서 온 마차? 전에 한 대가 여길 지나가는 걸 본 것 같아 정말? 어느 쪽으로 갔어? 생각 좀 해볼게 아마 몬드 쪽으로 갔을 거야 고마워! 바로 가보자! 몬스터가 엄청 많아! 십년 감수했네! 정말 고마워 너희가 마침 나타나지 않았다면 난 아마 저승에서 술 팔고 있었을 거야 넌 베니야, 프리치야? 어? 난 베니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저인 아델린 씨의 부탁을 받고 특별히 당신을 구하러 왔답니다 너무 늦어버려서 아델린 씨가 걱정한 모양이네 사실 프리치의 수레가 운석에 깔려서 아직 적화주에서 성문으로 오는 길에 멈춰 있어 원래는 내가 먼저 물건을 갖고 돌아가서 도와줄 사람을 데려오기로 했는데 도중에 몬스터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너무 오래 지체해서 프리치 쪽은 어떨지 모르겠네 나랑 같은 상황일지도 몰라 혹시 너희가 가서 그를 구해줄 수 있을까? 적화주에서 성문으로 오는 길 맞지? 우리한테 맡겨 어색해를 안내하라 단제의 눈이 조금씩 아파오는군 바닥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잠든 거야? 아마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깨어나질 않아 그럼 이 사람도 운석을 만졌나 보네 마차 위에 있는 저 바위 말하는 거야? 걱정마 내가 이미 주술로 처리했어 이 사람도라는 건 혼수에 빠진 사람을 전에도 봤다는 거야? 본황여의 단제의 눈으로 마헤이 골짜기에서 악몽이 쏟아져 나와 샘물 마을 주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직접 봤어 보셨다시피 저인 다른 곳에 있다 왔습니다 몬드에도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죠 증상은 이분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군 운석이 끼친 영향이 꽤나 큰 모양이네 옷차림을 보니 이 사람이 바로 다온 와이너리의 일꾼 같아 밴은 이미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프리치겠지? 일꾼의 옷차림엔 별다른 특징이 없는데 페이모님은 안목이 남다르시군요 에이, 난 안목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다고 근데 확실히 옆에 있는 이 사람에 비하면 별다른 특징이 없어 보이네 나? 응, 이런 옷차림은 처음 봤어 난 이나주마에서 온 불왕자야 마침 누워있는 이분을 구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타났지 너흰 운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거야? 부탁을 받았거든 난 단제의 황려 피슬 백성들의 부름을 받고 위기를 해결하러 왔지? 전 아가씨의 권소, 까마귀 오지입니다 난 페보니우스의 기사단 명예기사의 베프 페이모니아 그럼 네가 바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겠네 황려께서 출정하셨으니 기대하라 운명을 알리는 신성한 번개가 이 재난을 몰고 온 악몽의 씨앗을 멸할 것이다 흥, 신경 쓰지 마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저기, 무슨 일인가요? 천안군이다! 마침 잘 왔네 여기 잠든 사람이 있어 천안군이 왔으니 이제 내가 있을 필요 없겠군 만나서 반가웠어 그럼 난 일이 있으니 먼저 가볼게 행운을 빌어, 모험가들 안녕 우린 여기에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감사합니다 이 환자는 저희 천안군이 임시보호소까지 호송하겠습니다 임시보호소? 옆에 간호하는 사람이 있는 엄청 큰 천막 말하는 거야? 네 저희는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임시보호소를 망서객잔에 설치해뒀습니다 그렇군요 현명하십니다 역시 프리츠의 상태가 걱정돼 우리도 같이 가자 할 수 없군 본황녀가 너희를 위해 같이 가주는 수밖에 역시 여기도 샘물 마을이랑 비슷해 차가운 저주가 벌써 여기까지 퍼졌다니 하늘이시여, 어째서 이토록 분노하셨나이까 사람 많은 곳에서 그렇게 큰소리 내지 말라고 여기저기 물어보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멈추세요! 당신들은 누굽니까? 우린 모험가 길드에 의뢰를 받고 운속우를 조사하러 왔어 이 환자를 한번 살펴봐도 될까? 모험가였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꿈을 꾸는 걸까? 음, 아마도 그 설산에 관한 꿈이겠지? 프리츠 씨는 여기 없는 것 같군요 더 둘러봅시다 여기도 잠든 사람이 있어 고통에 가신 엉클이 이 가여운 영혼을 얽매고 있군 그대에게 영혼한 평온이 있길 영혼한 평온? 물론 다른 뜻은 없으십니다 황려님은 이 환자분이 완쾌되길 진심으로 바라시는 거예요 프리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분도 깊은 잠에 빠졌군요 죄악에 의해 재앙의 기둥에 못 박힌 자 정말 불행하군 이들을 깨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신성한 번개를 내리는 거지 지극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모든 곳의 운속을 청소하면 환자들이 전부 깨어나겠죠 이상하네 프리츠는 천원군이 데려다 준 거 아니었어? 왜 아무데도 없지? 흠, 지배인한테 한번 물어보자 지배인 아저씨, 혹시 여기 몬드의 일꾼 같아 보이는 남자 안 왔어? 그 사람이라면 천원군이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어 천막도 다 찬 상태라 위층 객실로 보냈지 그가 깨어나면 빨리 다운 와이너리로 돌아가서 아델린 씨에게 무사하다고 보고하라고 전해줘 그렇게 할게 저기, 모험가들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대가 처한 곰경을 전부 이 황녀에게 말해보거라 천안군 병사에게 너흰 특별히 운속우를 조사하러 왔다고 들었어 방금 너희가 한 말 말인데 혹시 몬드에선 이미 잠든 환자를 치료할 방법을 찾은 거니?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운속을 치워버리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 그렇군 그럼 혼수에 빠진 게 다 저 운속들 때문이란 거야 맞아 내가 부탁하려던 게 바로 그거야 너희가 객잔 주변의 운속들을 좀 치워줄 수 있을까? 정말 고마워 저건 뭐지? 이 운속, 전에 거보다 커진 것 같아 이 운속, 전에 거보다 커진 것 같아 이 운속, 전에 거보다 커진 것 같아 근처에 남아있는 파편이 있는지 보자 에? 우인단이 왜 여기에? 우인단도 운속을 조사하고 있는 건가? 집행관까지 움직이다니 아휴, 이상하네 우리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 악몽의 씨앗이 이렇게 끈질길 줄이야 체리아의 마법 화살로 순식간에 휩쓸었는데도 다시 그런 험악한 기사로 몰려오다니 단죄의 확류로서의 위험이 바닥나겠어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치우고 있긴 하지만 운속우가 끊임없이 대륙 각지에 떨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가다간 아마 치우는 속도가 추락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순 없으니까 천가지의 우주를 거닌 나, 피스, 본, 루프슬로스, 네피도트도 이토록 상대하기 어려운 적은 처음이야 완전한 악마도 아니고 단순한 술법도 아닌 것이라 이 땅은 인간 세상을 저주하고 있어 저주?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어 끊이지 않는 탄식만이 변화무쌍한 운명 속에 뒤엉켜 이런 저주가 생긴 것이지 정말 비통하군요 이게 바로 인간의 숙명인가요? 몇 번을 들어도 정말 가슴 아픕니다 뭐라는 거야? 설마 이 운속들이 정말 저주라고? 인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면 어째서 인간을 깊은 잠에서 못 깨어나게 하는 거지? 살아있는 자가 꿈속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망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끔찍한가 더는 방심할 수 없다 너와 나의 힘을 모두 합쳐도 이 어둠의 힘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야 여행자 가서 날 위해 그 운명의 사람을 데려와라 누구? 아가씨께서는 이런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십니다 지인 중에 저주를 풀어줄만한 분이 있나요? 흡 으아아앗! 나도 모르겠어! 아니면 가서 캐사린한테 물어볼까? 운명을 정할 시간이 왔다 캐서린, 축복의 성약이 그대에게 괴신을 내렸으니 그 답을 내게 말해보거라. 어디 보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바로 알아듣다니! 대단해, 캐서린! 주술 전문가는 없지만, 점성술사라면 한 명 있긴 해. 떠돌이 점성술사 모나도 마침 몬드에 있거든. 혹시 알아? 잠깐만, 바로 오라고 해볼게. 점성술사라니, 기대된다! 캐서린, 뭐가 그렇게 급해? 무슨 일 있어? 모나, 여긴 길드의 모험가들이야. 문제가 좀 생겼는데, 네 점성술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 꽤 안목 있네. 백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 점성술사 모나를 알다니. 그래서, 도움을 청한 사람이 바로 너야? 말해봐, 무슨 문제인데? 네 대답에 따라 내가 나설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점성술은 아주 오래되고 신비로운 학문이야. 별일 아니면 굳은 내가 나설 필요 없지. 사실은... 운소구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생길 줄은 생각도 못했어. 어둠은 어디에나 있는 법. 오직 황녀와 그 동료들만이 빛의 교차점에서 걷고 있지. 모나씨, 당신의 힘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 너네도 일행이었어? 난 단제의 황녀, 피슬, 본, 루프슬러스, 네피도트. 그대는 나와 동행할 영광을 누리게 될 테지. 단제의 황녀?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온 공주야? 유야정토, 오래된, 이미 멸망해버린 나라. 거기가 바로 내 고향이야. 유야... 뭐? 휴... 범인 주제에 유야정토를 알 리가 없지. 범... 누가 범인이라는 거야? 난 위대한 점성술사라고! 유야든 뭐든 간에 내가 살짝 전만 치면 바로 네 과거를 알아낼 수 있어. 지금 바로! 모나씨, 부디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멸망한 고국 얘기가 나오면 아가씨가 우울해하실 거예요. 당신처럼 위대한 점성술사라면 분명 나라를 잃은 황녀의 슬픔을 이해하시겠죠. 안 그런가요? 아니, 그건... 흠... 흠...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목적은 꿈속에 빠진 사람들을 모두 깨우는 거. 맞지? 알겠어. 그렇다면 이 모나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근데 우선 자리부터 옮겨야 돼. 몬두성 안은 방해하는 마력이 너무 많아. 짐의 흐름이 단순한 것부터 가자. 음, 여기 탁 트였고 공기도 맑네. 여기로 하자. 이제 점규를 시작할 테니까 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줘.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대단해 보여. 별들의 사자요. 니토 눈으로 운명의 묵시록을 자세히 찾아냈나? 그래, 그래. 뭔가 얻은 거 있어? 신기해. 나도 이런 건 처음 봤어. 젊게 결과에 따르면 이 운석들은 아마 누군가의 운명의 자리인 듯해. 운명의 자리? 하지만 그건 점성술 분해의 개념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오랫동안 점성술을 연구한 난 너희가 모르는 사실들을 알고 있어. 운명의 자리에 있는 운명의 별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늘 깊은 곳에 존재해. 이상한 건 어째서인지 그것들이 운석으로 변해 추락했다는 거야. 원인은 아직 몰라. 알아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저주야. 누군가 저주를 건 거라고. 저주? 이 황련님은 별들 사이를 질주하며 어둠의 커튼 뒤에서 이미 진실의 일각을 보았어. 저주받은 땅, 인간의 악한 마음. 오직 고통 속에서 죽은 자만이 이런 깊은 원한을 남기는 법이지. 이 땅의 주민들에게 질문해야 해. 대체 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누가 망령을 만들어냈고, 누가 진정한 범인인지를. 잠깐,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주? 범인? 아니야,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뭐지? 페이몬이랑 여행자가 나한테 눈을 엄청 찡긋거리는데? 아, 아, 알겠어. 그래? 알았더니 정말 다행이군. 별들을 사자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바로 팀워크의 첫 단계죠. 모나 씨, 저희 팀에 합류하신 걸 환영합니다. 이 계약을 받아들이고, 이 황녀에게 그대의 힘을 바쳐라. 기억해. 우리에겐 어둠을 헤쳐나갈 책임이 있다는 걸. 날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내가 있으면 이를 더 잘 풀릴 테니까. 헤헤, 모나 엄청 듬직해 보여. 하하하, 당연하지. 날 마음껏 칭찬하라고. 내 아스트롤라베가 운명의 궤적을 찾아냈어. 이제 너희에게 운석이 떨어진 위치를 찾아줄게. 운명의 자리에 관해선 계속 연구해볼게. 단서를 찾으면 곧바로 나한테 알려줘. 흥, 신경 쓰지 마. 이 정도 젊게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